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과거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했던 데 대해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해도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제가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속조치된 것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원인이 되는 삼성사건을 저희가 했고 중앙지검 담당이 된 후 몇 가지 여죄에 대해 수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바랄 뿐이라며 그분의 건강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게 박 전 대통령 건강회복에 바람직하겠느냐라고 덧붙여 당장 직접 방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할 생각은 아닌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윤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라고 하는 것이 국민 통합엔 대단히 부정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을 때도 수사팀이 저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오면 저는 하여튼 조속하게 처리하고 무리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고량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사실상 사면 찬성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혹평을 쏟아냈는데 이 정부는 코로나 방역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데이터 기반이 없고 그냥 돈을 100만원씩 나눠준다는 식으로 선거형으로 써먹기만 한다며 일단 50조원 정도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코로나 보상금 조성에서 이걸 지수화 등급화한 뒤 분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분배해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후보는 집권 후 170석 넘는 거대 야당을 어떻게 상대하겠느냐는 질문엔 지금 문정권이 국회 180석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성공한 행정과 정치를 했다고 인정하느냐 오히려 무도하게 마음대로 하다가 국민들의 외면만 받게 됐기 때문에 여소 야대라는 게 나쁘지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행정부를 진 쪽에서 얼마나 소통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민정수석 제도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들었지만 세월이 지나 변질되면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합법을 위장해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며 내각과 행정부 일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스크린 조직은 두더라도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라고 강조했고 배우자 대응 차원 안인하는 지적엔 제 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선대위와 이미 얘기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영부인이란 호칭도 과하고 민정수석 폐지 등 청와대 개혁 일련의 과정 중 하나다. 가족에 대해 법 외에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으며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 검증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외부 검증기관의 사실 파악을 맡기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김 씨가 선거 지원 유세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강요나 권할 생각은 없다. 정치는 제가 하는 거고 제 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이지 제가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김 씨 스스로 판단할 문제란 반응을 보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추가 토론을 제안하는 데 대해서는 중범죄 관련된 후보가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세적 토론제인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설안 혼란에 휩싸였던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당인 이 후보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심한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 후보가 그런 말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많은 호남인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란 입장을 내놨으며 반복되는 실험은 결국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게 아닌가란 지적엔 상대방의 빌미를 주면 늘 그것이 왜곡되고 공격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대처를 못한 게 아닌가 싶다. 국민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은 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